사람이 하루 중 4시간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군만의 18세 소녀가 루프스 신념이라는 희귀성 난치병과 싸우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투병기를 책으로 편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지 않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작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고등학교 수석 입학과 전교 1등, 서울대 진학을 꿈꾸며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꿈많은 소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희귀 난치병 루프스 신념. 18살 희우 씨는 처음에 자신이 그런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정하고 싶었던 마음도 큰 것 같고요. 겉모습은 병한테 좀 가려졌어도 내가 원하는 거는 가려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병에 걸렸어도 나는 나니까. 고통 속에서도 희우 씨는 약물로 버티며 공부에 꿈에 그리던 서울대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신장 기능이 멈추고 투석이 시작된 뒤에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담담히 투병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하루는 없다라는 책은 제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되게 오랜 시간 줄타기를 하면서 지내온 기록이에요. 병마의 엄청난 고통도 이겨냈지만 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서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희우 씨.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또 신장 이식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많이 미안했거든요. 가족 중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 너한테 이식을 해줘서 네가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게 더 우리한테 큰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끊임없이 해줘서 병마를 견뎌내며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고통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돌출되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 또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희우 씨에게 가장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된 것은 진각종 시민당을 찾아올리던 불공과 스승님들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희우 씨는 20살 때 수경화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당 와서 불공하고 또 염송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거든요. 내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지 않은 하루라는 시간. 희우 씨는 자신이 병마와 싸우며 깨닫게 된 사실. 사람에게 신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해내고 싶은 것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까. 그래서 스스로한테 더 너그러워지시고 자기를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N뉴스 김미진입니다.